한국에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대박이에요 진짜 우와 이거 여러분 드디어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재미없나? 여름인데 파카 입고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다 편집이죠 편집 우리 본업 회사에 어떤 작은 미니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세트장을 빌렸어요 근데 포장마차잖아요 지금 컨셉이 근데 제가 한국으로 못 간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포장마차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 컨텐츠를 찍어야 되겠다 소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세트장을 잠깐 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 직원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가시죠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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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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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님 아니 과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진짜 신선한 새우회가 들어왔는데 새우회 좀 몇 점 올려드릴까요? 네네 간장이랑 와사비 그냥 광고인 척해 나도 그 태그 한번 써보고 싶어 자 솔직히 소주는 이거는 진짜 제가 소주는 재료 준비했어요 자 자 새거리 여기는 한국의 호주에요 지금 호주죠 호주 호주 제가 절대로 소주잔이 없어서 핑계를 하는게 아니라 정말 소주잔이 없어서 이런게 아니에요 호주니까 소주잔이 소주잔이 진짜 제가 소주잔이 없어있는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자 나 진짜 마시고 싶어가지고 아유 원샷은 젤다니까 아유 여기는 주인이 좀 이상해가지고 같이 마셔요 소주잔이 20도 넘어가야돼 깔끔해요 제가 새우 말고 기가 막힌 문어회를 막 나왔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빡! 나왔어 오케이 진짜 막 나온 문어회가 있는데 대박이에요 진짜 우와 이거 냄새 와 바다 냄새 신선한 냄새 와 어때요 신선하죠 뭔가 찍어먹을 것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아 찍어먹고 찍어 문어회 초장이지 이게 한국 외국 초장이라고 외국 초장이 토마루 소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기가 먹기 초장이에요 별로 안 매워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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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재미없어 재밌잖아 빨리 앉아 재밌는 거 다 알아 거짓말 하지마 편집을 너무 워낙 잘해주셔서 너의 마음에 솔직히 얘기해 재밌잖아 빨리 앉아 제발 앉아줘 나 무릎 꿇을까? 이거 지금 너무 어거지라는데 너가 편집 잘 할 수 있겠지? 너무합니다 고마워 여기 지금'm 직장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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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세요 저녁은 왜 오세요? 오랫동안에 오지 않았나 이제 오지 않았나 나이 다가가 이게 초장이 맛있네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혼자 따를 때 와이파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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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혹시 알바 필요한가 자네 한번 다시 생각해 아이 저 연봉 센데 이 피디 나 한 잔만 잘라줘 이리 와 너 어제 술 안 바르니 오래 했다 잠깐 와 진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지금쯤 짐작했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재미없는 꽁터였고요 지금 뒤풀이에요 뒤풀이 장동건이 뭐야 장동건 이거? 잠시만 잠깐만 중요한게 이거 하면 내가 인싸가 되는거냐고 하여튼 다들 수고했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놀랍게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의 비디오들이 이곳에 머리를 때리면 깨질까요? 깨죠 병원 가야돼 제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과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리스펙트를 받는 사람들 여기 회가 떨어졌어요 회가 어떤 회가 새우회가 있고 새우치김도 있어요 이번엔 새우치김도 될까요? 와 새우치김 와 새우치김 너무 퍼주는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인심이 있어야 되는거야 인심이 있어야지 바텐더 바텐더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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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the eye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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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라리 bay alah Between the eye harie 지금까지 제임스의 포장을 마쳤습니다 용심 Australia 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광고 를 언제 조칠게 까요? ㅎㅎㅎㅎ ㅎㅎs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